안녕하세요.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설명할 내용은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수업 끝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배운 거 집에서 수업할 때만 하지 말고 집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숙연습을 하면 그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매일매일 탁구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매일 와서 탁구를 못 칠 경우에 집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탁구대를 미니 탁구대지만 탁구대가 아니라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해서 배웠던 거 오늘은 제가 한번 숙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후엔드 같은 경우는 탁구대가 있으면 탁구대가 높이가 정식 높이가 지면에서 76cm라고 하는데 그럼 볼을 칠 때 그 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서서 치면 힘드시니까 집에 서니까 편하게 앉아서 해도 되고 거울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거울이 있다는 전제 하에 해보겠습니다. 허리에서 시작을 해서 그립부터 잡아보면 그립 같은 경우도 앞에서 점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앞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직각보다는 약간 숙여서 이 숙인 각도는 볼에 따라서 좀 더 숙일 수도 있고 좀 더 세울 수도 있지만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겁니까 했을 때 지금처럼 저는 항상 앞에 놓고 치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게임할 때는 뒤에서 쳐서 일부러 늦게 쳐서 코스를 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응용할 수 있지만 지금 잡아드린 기본 숙여서 할 때는 타점을 잡은 상태에서 그 뒤로 빼기 포인트는 직각에서 기본 타점에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깨 라인에 팔꿈치가 있고 라켓이 있다고 하는데 숙여서 할 때는 볼 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상상을 하고 볼이 아주 오기 전이니까 내가 좀 더 빼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 어깨보다 팔꿈치가 뒤로 빼주기 내 어깨보다 팔꿈치랑 라켓이 뒤로 빼주기 그래서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겠죠. 이 상태에다가 기본 잡을 때는 이 끝선이죠. 이 끝선 뒤에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얘보다 연습할 때 혼자 할 때는 어깨보다 팔꿈치 라켓 손이 좀 더 뒤로 빼주기 그래서 이런 모습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칠 때 볼을 맞추기 빼 있다가 볼을 맞추기 빼 있다가 볼을 맞추기 옆에서 보여드리면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맞을 때까지는 거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치고 나서 좀 더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서서히 올라가서 마지막에 얼굴 앞에 오기 그렇죠. 그래서 칠 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희는 수평이라고 지나가는데 맞고 나서는 좀 올라가지만 인위적으로 맞출 때 이렇게 올려치거나 네. 오른쪽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이렇게 감아치는 게 아니라 지금 맞는 곳을 정해놓고 뒤에다가 맞춘 다음에 그대로 지나가서 이런 모습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제일 앞이 좋은 거는 이렇게 거울 앞에서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거울이 옆에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옆에서 보는 측면에서 보는 연습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치고 나서 너무 이렇게 붙여버리거나 너무 이렇게 펴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이런 동작을 한 동작을 뭐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저는 5분에서 10분 정도만 화를 치든 스매싱을 하든 드랍을 걸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잡아들이는 건 그냥 포핸드 서서 하면 좋겠지만 뭐 서서도 집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라켓이 없으면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게 동작이 이 모습을 해도 지금 제가 따로 밑에는 앉아있지만 이 무릎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따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힘을 일부러 버티지 않으니 버텨도 지금 움직이죠. 그래서 다시 앞에서 보여드리면 손만 해도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영상에서 지금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무릎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 팔만 어깨만 이렇게 움직여도 전신 운동이 되고 쉴 때는 동작은 크지 않다. 그래서 약간의 움직임만 있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욕을 하면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탁구는 팔 운동이 아니라 전신 운동이다. 또 알 수 있겠죠.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포핸드보다 그래서 포핸드는 항상 탁구대가 있다 치면 맞고 나서 탁구대 위에 들고 있기 드라이브부터는 만약에 타점이 여기라고 했죠. 이쪽에서 빼라고 했는데 드라이브는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내려주는 거죠.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 뺐으면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서 그들이 빼서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리는 길이 있죠. 그래서 내렸을 때 골반에서 골반까지 내려주고 골반 밑으로 내려줘서 치라고 하죠. 그래서 포핸드보다는 드라이브는 내린다. 백스윙 그리고 이 각도는 펴준다. 120도랑 120에서 150도 사이라고 하는데 다 펴준지 않고 펴준다. 그래서 칠 때 지금은 몸을 쌓아도 되는데 지금 몸하고 팔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에서도 또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모습에서 칠 때 나오면서 칠 때 맞을 때는 이런 모습 또 약간의 굽힘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팔을 굽혀지는 게 아니라 뺐을 때 앞으로 나가서 맞는 곳임을 잡아놓으면 푸핸드보단 약간 뒤쪽이라고 하고 감싸야 되니까 감싸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의 푸핸드보단 감싸기 힘들어서 좀 뒤쪽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건 빼있다가 마치고 감싸주기 푸핸드보단 푸핸드보단 뒤쪽에서 감싸주기 푸핸드랑 드라이브를 비교하자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화는 이렇게 치고 맞는 곳이 좀 다르게 뒤쪽이지만 뒤쪽이라고 치고 칠 때 이 각도를 이렇게 숙이는 거를 여기서 칠 때 이렇게 숙여지는 드라이브가 아니라 화는 정타로 치고 뒤에서 정타로 치고 드라이브는 내렸다 약간은 숙이겠지만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 빗맞춰서 볼을 들어가는구나 빗맞춰서 감싸서 볼을 회전을 주는구나 이런 거를 드라이브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푸핸드를 치다가 얇게 치려고 드라이브가 아니라 이런 드라이브도 나중에 뜨는 볼이랑 회전이 많을 경우에는 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푸핸드 정타에서 내려서 좀 빗맞춰서 감싼다 칠 때 감싸줘야 된다 그래서 볼을 탑스픈을 준다 이렇게 알고 나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는 이런 모습으로 또 백을 보여드릴까요? 백도 마찬가지로 칠 때 우리가 처음에 미는 거죠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된다는 조건 하에 눕혀서 마찬가지로 칠 때 안에서 백스윙이죠? 백스윙 백스윙은 할 때 항상 볼이 튀는 볼 쿼터 볼이 아니라 기본 쇼트는 탁구대 위에 들고 있다가 나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나와주기 또 마찬가지로 백드라이브는 볼 탁구 칠 때 이게 아니라 탁구대까지만 내려가주기 내려갔다가 마찬가지겠죠? 각은 많이 숙이는 각이 아니라 세운 상태에서 빗맞히기죠? 내가 정타쳤다는 그건 기본이 아니라 그래서 같은 각도이지만 밑에서 올라오니까 올라와서 감싸주기 감싸주기 드라이브성 나중에 우리 서서 왔을 때는 몸도 더 숙이고 해지야 되니까 만약에 이유를 치면 제대로 치면 후앤드 항상 앞에서 거울이 있다 정리하고 해보겠습니다 옷은 편하게 집에서 있으니까 반바지 입어도 되시고 쉬링 입어도 되고 반팔티 입어도 되고 편한 복장으로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후앤드 임팩트 뒤에 있다 앞으로 나가고 얼굴 앞으로 오기 드라이브는 임팩트 뒤에 있다가 올라와서 감싸주기 감싸주기 백핸드도 슈트는 탁구대 위에서 앞으로 탁구대를 위에서 탁구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해주기 드라이브성은 약간 탁구대까지 내려와 있다가 맞을 때 감싸주기 이렇게 집에서도 충분히 승리 연습을 하면서 땀도 낼 수 있고 운동도 되고 실력도 좋아질 수 있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닥터 탁구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